트로트 스타의 막대한 자산이 공개되다. 역대 가장 부유한 10명의 가수와 그들의 부의 배경 이야기. 서롬. 트로트는 한국 음악의 독특한 장르로 그 리듬과 감성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최근 트로트 스타들이 쌓아온 막대한 자산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와 부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역대 가장 부유한 트로트 가수 10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룬 성공과 자산 형성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트로트의 매력과 성공 요인 트로트 음악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가수들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특히 2020년대 들어서 더욱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경연 대회를 통해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트로트 가수들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능력, 꾸준한 노력과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음악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팬미팅이나 공연에서의 직접적인 소통은 그들의 인기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유대관계는 가수들에게 있어 큰 자산이 되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 부유한 트로트 스타의 10인 이번 섹션에서는 역대 가장 부유한 트로트 스타 10인을 소개하고 그들의 배경과 자산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2.1 이명웅 이명웅은 최근 몇 년간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의 우승 이후 그는 광고 모델, 공연, 음원 판매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약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성과는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대중적인 매력 덕분입니다. 특히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특유의 진정성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팬들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의 SNS 계정은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되며 이는 그가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2 영탁 영탁은 뛰어난 음색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랑의 콜센터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으로 더욱 많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최근 음반 판매량 증가로 인해 더욱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탁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3 장윤정 장윤정은 트로트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며 그녀의 자산은 약 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장윤정은 여러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경력은 광고와 방송 출연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팬들과의 소통은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콘서트와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자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 송가인 송가인은 미스터 트로트의 주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의 자산은 약 4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그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드라마 OST에도 참여하며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카리스마는 대중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광고와 방송 출연에서도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5 박서진 박서진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25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여러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최근 다양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재정적 성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6 황영웅 황영웅은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으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최근 대중적인 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는 그의 부의 배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7 이찬원 이찬원은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한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1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끼를 발산하며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 외에도 개인 브랜드를 런칭하여 사업가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자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2.8 김희재 김희재는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지닌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희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9 진혜성 진혜성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8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과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는 그들의 사랑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10 정동원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5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의 배경 이야기 각 트로트 스타들이 쌓아온 자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과 대중의 사랑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3.1 공연과 음원 수익 트로트 스타들은 주로 공연과 음원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그들의 인기 있는 고기 차트에 올라가면 음원 수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음원 수익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팬미팅과 콘서트에서의 수익도 그들의 자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2 광고와 방송 출연 많은 트로트 스타들은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광고 계약을 통해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